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사랑해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둠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맑은 노래 없이 들어버렸던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김수윤씨 성공 명곡이에요 지금의 이문세씨를 만들어주는 노래 아닙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거기 들으셨어요? 그대가 떠나가면 고기를 그대가 떠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대가 떠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죄송한데 김수윤 선배님이 노래하는데 왜 노래방 뒤에서 뭐 하셨어요? 아니 금이 금이 제가 봐도 탐이 나가지고 금 보호한거야? 예예예 봐봐요 얼마나 우리는 언제 출연해서 이거 가져가니 그래 김태우 성공 결승전이 1시간 넘어가고 있는데요 왕주왕전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죠? 하하하하하하 내가 미워지네 자 성공 진짜 잘하네요 아 눈물 나네요 너에게서 널어줄거야 대단합니다 엄마 아유 대단하다 거의 황제전 같은데요 예 뭐 이거 뭐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알죠 뉴스 여름 안에서 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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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이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바람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김태우!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왕중왕전 중에서 이렇게 길게 왕중왕전 결승전 하신 거 보셨어요? 있어요